정책위의장도 그렇고 사실상 새롭게 지명하면 되는데 친윤 측에서 목류를 부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준석 의원으로서는 본인이 대통령 취임 초기에 본인은 굉장히 많이 당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게 다 상대적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정당 체제상 대통령을 배출해낸 정당은 대통령이 넘버원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치받고 그러다가 그냥 벌렁 나가자빠져서 지금 작은 정당을 만든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도 본인의 능력과 개인기로 지금 국회에 진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리가 좀 작동하는 것 같아요. 내가 당했는데 한동훈이 안 당하면 왠지 한동훈 대표가 더 능력 있어 보이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잘 혁파하기보다는 보세요. 이제 나도 그렇게 당했는데 당신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를 심리적으로 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다른 게 이미 2년이 지나가고 3년이 남아 있는데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갔다 그러지만 임기 초기하고는 지금 상황이 사뭇 다르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기억하기는 이준석 대표는 대표가 될 때 결성까지 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한동훈은 그냥 한 번에 과반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대표될 때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아닌 사람들도 그렇고 굉장히 견제가 심했어요. 왜냐하면 나이도 한참 젊은 데다가 새로운 얼굴이고 기득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르리라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리도 반영되고 또 사실은 지금 이미 친윤계의 견제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든지 또는 정책위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선택을 하면서 잡음이 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 잡음이 들리지 않아야 그다음에 최상병 문제에 있어서도 설득력을 또 보여줄 수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설득과 당의 안정과 그리고 심지어는 대통령도 이제는 당의 이야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당정관계가 진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수평으로 가고 있고 이거 보여주는 게 대통령으로서도 그게 서바이벌 택틱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두 분이 동시에 지적하신 이름 지금 그게 바로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인들과 신의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 과제 중에 두 번째다. 그런데 이제 방송 인터뷰에서 한 대표가 그랬단 말이죠. 자기는 제3자 특검 추천 관련해서 입장 박힌 게 없다고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당내 기류는 조금 이건 지켜봐야 한다라고 약간 한 자랑을 깔아요. 여의도 속담에 정통하신 신년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저께 mbn 뉴스7에서 직접 출연을 해서 한 대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이 대목을 들었어요. 어떻게 얘기하나 하고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지금 현재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측근들은 특히 장동혁 이번에 수석 최고위원이 됐는데 장동혁 의원은 또 약간 결이 다른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완급 조절에 들어갔고요. 실제로 한 대표는 제 입장이 바뀐 건 없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일단은 스피드 조절은 됐고 방향 조절을 크리크 조정을 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한동훈 특검법 제3자 추천 특검법을 그대로 가는 것은 이미 김민전 김재원 두 사람이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은 물론이고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얘기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말자으로 똥단지 같은 소리를 한 건데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압박이거든요. 그런데 이 압박은 당정관계의 핵심이 될 거고요. 이것을 한동훈 대표가 바보가 아니라 금방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 문제는 일단은 스피드는 거의 제로로 수렴을 할 뿐만 아니고 방향도 고쳐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법안을 받으려고 하는 기류가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 차기 당대표가 분명한 이재명 대표는 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당대표가 8월 말에 되고 나면 아마 당내에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게 될 거고 만약에 제3자 축천 특검법을 한동훈 대표가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 순간이 오게 되면 그래 그럼 우리 민주당이 한 번 받지 뭐. 그러면 국힘당이 뭐라고 하나 한 번 보자. 이렇게 코너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특검을 받겠다. 그렇죠. 그대로 받으면 그러면 국힘당 할래 안 할래. 친한파라고 하는 의원들 그럼 한 번 입장 좀 밝혀봐라 그러면 사실 좀 국힘당이 할 얘기는 없거든요. 이건 굉장히 좋은 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이걸 만약에 또 거부를 해요? 대통령이? 그러면 이건 국힘당 내부에 자가당착에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 분란에 휩싸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상살 특검이라는 안이 항상 스탠바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최상병 특검은 올 하반기에는 어찌 됐든지 간에 방향을 잡고 시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제3자 추천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한동훈 대표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예요. 왜냐하면 제3자 특검 어림도 없다 아직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는 제3자 추천 특검인데 니들이 그러면 나머지는 너무 강경하고 너무 언어도 단이라 받을 수 없어라는 명분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가 된 다음에 본인의 입장을 과연 바꿀지 이거는 지켜볼 문제고요.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실에서도 제3자 추천 특검을 지금 못 받는 거죠.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대통령계라고 할 수 있는 김민전 최고 같은 사람이 지금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김민전 의원에 대해서도 제가 어디서도 말씀드렸는데 김민전의 재발견이에요. 의정활동은 이렇게 할지는 몰랐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 얘기는 여기다 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안 받게 되면 당장 안 받으면 될 것 같지만 국민 여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도 위험해지고 대통령도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제3자 추천 특검을 받아가지고 한 번 그 결론을 받아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법적으로도 그렇고 과연 그 상황에서 경로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국민들은 그거에 대한 진상규명을 갈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민주당은 자꾸 이 특검 얘기를 하면서 특검과 등치시키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탄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 특검은 곧 탄핵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위기감을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탄핵의 열쇠는 누가 쥐고 있느냐. 국민의힘 소속 8명 그들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8명의 국회의원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8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그 키를 쥐고 있는데 본인이 이미 전당대회 때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거를 관철하는 능력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정치인으로서의 신뢰가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밀어붙여서 제가 볼 때는 특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리상 실제상 이런 결론이 나왔다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특검을 계속 막으면 사람들이 그거 일일이 디테일하게 우리는 정치에 관심이 있으니까 보지만 유권자인 국민들은 뭐만 보느냐. 특검 반대하는 거 보니까 뭐가 행기는 게 있어.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특검을 받으니까 법리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설득력을 갖춰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장동혁 의원 같은 사람.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되자마자 뭐 의미가 없다고요? 이분도 1.5선이잖아요. 그래서 정치판이라는 게 사람들이 굉장히 조롱하지만 여기에서도 나름대로 짠밥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짠밥.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무의미하다 하더라도 발언을 이런 식으로 하면 말을 벌써 당대표 되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듯이 말을 뒤집는 것이고 장동혁의 말은 곧 한동훈의 생각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안에 계신 분들도 말을 좀 신중하게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상대가 민주당이 아니에요. 여론이에요. 유권자들이고.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전투력을 내세운 정봉주 후보 그리고 이른바 명픽. 이재명 대표의 픽을 받은 김민석 후보 사이의 수석싸움. 그리고 중위권 사이의 순위권 경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원래 지금 초반에 했던 지역들이 강원도하고 경상북도하고 제주도하고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후반으로 넘어오면서 특히 부울경 지역하고 이번 주말이 호남이거든요. 그리고 수도권으로 넘어오는데 대전이 하나 지금 빠져 있고요. 그런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민주당으로서 의미 있는 지역들은 이제부터 사실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순위 변동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순위 변동이 있을 거다라는 전망보다도 사실은 명예 픽이죠. 유튜브를 통해서 물론 출마한 사람을 다 하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만 순서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순서가 첫 번이냐 꼬렙이냐 하는 거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데 첫 번째로 김민석 의원을 데려다가 또 김민석 의원은 공언을 하잖아요. 내가 선거 본부장이다. 이러면 이게 러닝메이트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부인하지 않고 그리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요 라고 얘기를 했고 이러면 누구 눈에 봐도 미인다. 이건 내 편이다. 이건 1번으로 나랑 같이 할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됐을 때 바로 옆에 의자 배열이 특표 순위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바로 왼쪽에는. 수석이 않겠죠. 아니요. 저기 원내대표가 오른쪽에 수석이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이제 세 사람을 대개 같이 찍는 그림이 많이 나오는데. 네. 한쪽에 박찬대 그건 오케이. 이건 원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한쪽에 정봉주 이거 그림이 안 좋잖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봉주 전 의원보다는 김민석 의원이 더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명 캠프 안에 있었던 것 같고 본인도 이재명 대표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부울경은 김민석 의원의 고향입니다. 전에 부산시장으로 또 한 번 나온 적도 있고 그래서 원래 고향이 부산이고. 그래서 순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바짝 붙어가지고 언제 어떻게 순위가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 됐고요. 사실 이 상황은 민주당을 이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예견이 됐던 거고요. 이건 이제 이번 주말을 거쳐봐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민주당 전대에서 신조어가 났더라고요. 명석한. 그러니까 이재명, 김민석, 한준호. 결국 이제 이 세 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냐는 이 신조어까지 나왔는데 정 의원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봉주 전 의원이 만약에 1등으로 최고가 돼서 수석 최고가 된다면 과연 이제 향후에 민주당의 의사결정을 할 때 특히 이제 여러 가지 기로에 서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건지 그걸 보고 싶어요. 흥미롭히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속으로 그냥 칼을 갈고 있지 않겠어요? 나를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지난번 총선에서도 내가 과거에 막말한 걸로 이렇게 수모를 주고 지금 이런 식으로 김민석을 노골적으로 밀어 이런 생각 안 할까요? 사람인데. 뭐 그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인가 막 붕붕 날아다니는 거 봐서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딸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돼요. 국회의장 후보 뽑을 때 그렇게 사랑하는 이재명 대표의 의지를 따르지 않고 그런데 이번에 수석 최고는 어떨지 그런 거 보면 뭔가 개딸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때로는 통제를 벗어난 이게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의 힘은 어디까지인가. 과거에 박근혜 대표가 본인 대선 나오려고 대표직을 그만두고 당대표를 새로 뽑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후보가 이재호, 강재섭이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표는 강재섭 후보를 밀었죠. 그런데 그 지지자들이 그 본뜻을 모를까 봐 빨간 옷을 자켓으로 입고 있다가 이재호 후보가 연설하러 나갈 때 벌떡 일어나서 그냥 나가버려요. 그거를 보고 난 그 수많은 당원들이 결국은 강재섭을 뽑잖아요. 진짜 웃지 못할 얘기고 솔직히 민망한 얘기긴 하지만 과연 이재명의 힘이 어디까지인가를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다 하더라도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요 하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밀 수가 있을까. 이게 민주당의 현실이라면 정말 다들 원로들이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 질문이 뭐였죠? 질문이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이 됐습니다. 마지막 짧게. 신 의원님.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거 어떻게 임명될 것 같으세요? 되겠죠. 지금 이제 천문회는 끝났으니까 대통령이 일단 기한을 정해서 요구를 해요. 기한은 하루를 정할 수도 있고 열흘을 정할 수도 있으니까 아마 8월 3일까지인가가 임시국회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8월 12일이 박문진의 임기 이사들 임기 만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걸 다 기한을 계산해가지고 아마도 바로 인사청문 요청을 하고 바로 임명을 하고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이 되면 들어가가지고 바로 KBS, MBC, EBS 이사를 결정하고 탄핵 바뀌었죠. 알겠습니다. 저 9105님이, 3105님이 신경민, 정옥임 두 분 의원님이 함께하시는 정치평론은 그 빛이 100배 이상 강합니다. 두 분의 목소리를 오랜만에 청취할 수 있어 참 좋습니다. 시원합니다. 라고 주셨어요. 경옥고의 효능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옥고 정옥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